찍었냐? 짠! 3.3kg짜리 킹크레임입니다 1.5kg짜리 킹크랩 1.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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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 오늘은 킹크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치즈소스랑 간장이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자몽홍초입니다 1.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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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킹크랩은 홉게였는데 안의 껍질이 너무 질겨가지고 벗겨왔어요 1.5kg짜리 1.5kg짜리 2.5kg짜리 2.5kg짜리 3.5kg짜리 1.5kg짜리 3.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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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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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이렇게 껍질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질기더라구요 먹기는 조금 힘들어요 먹어볼까? 힘 parasite 4.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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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kg짜리 4.5kg짜리 5kg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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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살이 진짜 쉬워요 와.. 살이 진짜 쉬워요 이렇게 껍질이 하나 더 이거까지 까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치즈소스 소스 치즈소스 하하 치즈 치즈소드 우와! 그대로 나왔어요 껍질이 물렁해서 다 먹기좋게 손질해왔어요 껍질이 물렁해서 다 먹기좋게 손질해왔어요 우와! 와! 우와! 우와! 아... 아... 이렇게 먹기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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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좋게OSS 그냥 먹기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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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가 prophets 딱딱한 오묘 초콜릿 마요네즈 나머지는 볶음밥으로 먹을게요 나머지는 볶음밥으로 먹을게요 계란찜안 소스 노란찜 소스 어 just 소스도 anych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